네, 오늘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전문가 5명 중에 4명이 하락장 예상하고 있고요. 1명이 보악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대일 의원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현대로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악권장 전망하면서 한국콜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테마의 현상처리사 하락장 예상하며 JW생명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상무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반도체주에 주목하고 있고 다울투자증권 이성욱 차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한국콜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 의원의 서영원 전문가 신한금융투자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사흘째 하락인데 오늘도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전작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에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7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예상했던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좋다라는 점에서 좀 부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좋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7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를 향승을 하면서 오히려 좀 좋은 지표가 좀 발표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시가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소매 판매가 지속도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연준에서의 스페이스 자체가 매파적인 흐름들을 어느 정도 더 유지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점을 좀 부각시키면서 좀 하락마감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소매 판매에 대한 지표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점 때문에 오늘 한국 중시는 좀 하락을 바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행인 점들을 좀 살펴본다면 엔비디아가 최근에 또 다시 한번 반등을 보였다라는 점 이 점은 한국 중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시는 자체적인 흐름들을 좀 봤을 때는 좀 최선 환율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빠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 원화 약세가 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수급들에 있어서 좀 우호적인 흐름들을 좀 보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는 좀 지수가 좀 조정을 좀 당분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340번 자리를 좀 시도하는 흐름들에서 돌파 자리가 나온다라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코스피지수는 2,550선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지금 현재에 관해서는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관망세의 대응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하락장 예상하시면서 미국 엔비디아의 반등세가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호석 차장님. 자, 중국발 부동산 문제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 준비하면 될까요? 우선 전체적으로는 앞에 말씀하셨던 전문가님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결국에는 중국 부동산 리스크에 관련된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지만 단기간에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상황을 조시해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핵심은 이거죠. 시장 전반의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업종을 이끌어가는 테마별로 온도차 자체가 조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수가 빠진다고 해서 굳이 특정 테마들이 상승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는 그림은 아니라요. 특정 테마들은 종목별로 상승하는 모습도 조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장에서는 중국 소비 관련주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2차 전지에 쏠려있던 수급들이 이 업종들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이 업종들로 넘어간 이후에 이 업종들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 현체적인 흐름과 지수 흐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만약에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시장 지수와 같은 방향을 움직이지 않는 이런 업종들에 조금 더 포인트를 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엔비디아 반등이 있었죠.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서는 하루 정도 시차가 발생하긴 했지만 결국 엔비디아가 반등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반도체나 AI 관련주들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추가 가격 인하 소식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전기차와 관련된 2차 전지와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양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테마별로 온도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무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현대로테이브입니다.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정이 나온 이후에서 좀 적감해서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두 가지 이슈로 좀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첫 번째로는 철도 사업에 있어서 2024년 초 GTS-A 노선이 시작이 되고요. 또 현대로테이브 연내 수도촌기 트램에 대해서 실증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철도 쪽에 대한 매출 증가 역시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최근 방산 이슈에 따라서 좀 시세가 좀 좋았다가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 홀란드와 리투아니아와 오만 같은 나라의 페이트 전차에 대한 납품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좀 조정 이후에 하단 자리에서 좀 기치를 해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 메리트가 충분히 높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조정받을 때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도와갈 수 있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관심적 분석을 해 주셨고요. 다음은 이호석 차장님. 네, 저는 오늘 한국콜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한국콜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한국콜마에서 분사가 됐고요. 한국콜마 홀딩스, 한국콜마 그중에서도 이제 제조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신설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분기의 실적은요. 이제 매출액이 5,996억 해서 전년 대비 19%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도 557억으로 전년 대비 66% 늘어나면서 실적을 보였습니다. 뭐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국내에서 매출도 많이 늘었고 중국에서의 매출도 많이 늘었는데요. 결국에는 엔데미 효과가 발생했고 그에 따른 수혜를 보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실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됐던 것이 바로 선케어 제품이거든요. 뭐 선크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선케어 제품 같은 경우가 매출 자체가 많이 늘었고요. 여름철을 맞아서 많이 늘었고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하반기 실적에 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종목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최근에 이끌어가고 있는 중국 소비주 초돈 전도체 중에서 해당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마지막으로 이제 자회사로 8K, 이노엔 그리고 연우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 다 최근에 이제 실적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자회사 실적 회복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반기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한국 홀마 관심지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